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아주 흐릿흐릿 하네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는 이틀간은 이렇게 빨갛고 예쁘게 물들은 그런 다육식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아주 반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주는 저희집 다육식물입니다. 반려식물로써 아주 좋은 공기정화 식물, 반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몇 년간 한 5년 이상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 3년 이상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육식물 부터 알려드릴께요. 이거는 빨갛게 물들이지 않아도 3,4년간 자라는 아이예요. 바나나 체인 이거는 처음에 진짜 쬐끔할 때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멋스러움을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행잉거리 화분으로써 멋스러움과 안에 들여놓으면 공기정화 식물로써 탁월한 효과를 주는 아이예요. 바나나 체인 아주 멋지죠. 다육이 중에서 다육이 한 7가지 알려드리고요. 저희집 간엽식물로 몇 널까지. 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반그늘에 있어 갖고 약간 물이 들듯 말듯. 집 안에 놓으면 약간 초록이로도 예쁘고 이렇게 약간 반그늘에 놓으면 또 물이 들어서 예쁜 자옥노 쿠페리. 자옥노 쿠페리 이것도 한 3,4년 키운 거네요. 하분이 넘쳐 흘러서 이제 분갈이 해줄 때가 돼요. 두 번째가 이거 자옥노 쿠페리. 당근을 해서 너무너무 잘 자라주죠. 네 이거는 노끼란이에요. 노끼란도 초록이 치고는 가격이 좀 세죠. 이것도 한 몇 년 키운 거네요. 삽목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끼란 세 번째. 이것도 제가 이렇게 조그만 잡으로 와서 이렇게 키운 건데요. 하나는 거의 갈 뻔했던 거 이렇게 잘 키웠고요. 물꽂이에서 다시 키워냈고요. 네번째. 개마오. 개마오. 그 다음에 이거는 잡오입니다. 잡오. 잡오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바깥에다가 나가지고 약간 이것도 물이 들긴 들었는데요. 이거는 물이 안 드는 게 더 예뻐요. 초록이. 안에서 키워도 충분히 잘 크는 애예요. 이거는 한 5년 키웠나 봅니다. 제가 집에 이사 올 때부터 이거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주 아주 더웠던 여름에도 잘 견뎌냈던 아이예요. 네. 이거는 음.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제 옛날 옛날에 우리 아들이 갖고 있던 스투키인데 처음에 요게 이제 네 개를 왔던 게 두 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자구를 자꾸자꾸 번식을 해 주네요. 세 개, 네 개로. 네. 이것도 이제 분갈을 해 준 지 얼마 됐습니다. 스투키. 이것도 아주 반군이라서 너무 잘 자라 주고요. 통풍만 잘 시켜 주면 돼요. 요 아이들은. 통풍과 물만 잘 주면 돼요. 물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쭈글거릴 때쯤 물을 주시면 됩니다. 벽어원 금. 네. 이것도 제가 진짜로 초창기에 아주. 다육이 키울 때 초창기 한 5년 됐나 봅니다. 초창기에 들여왔던 벽어원 금인데 분갈이도 한 번인가 해줬어요. 아직 제가 옛날에 쓰던 황토볼까지 있는 거 보니까 분갈이도 별로 안 해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반 그늘에서. 네. 이렇게 다육식물. 다육이 7가지 알려드렸고요. 반 그늘에서 너무너무 잘 크는 통풍과 물만 잘 주면. 네. 이거는 안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이 앞에 거실에서도.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짜자잔. 네.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네. 이것도 제가 참으로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네. 이거. 특히 이거는 처음 이사올 때. 저희가 이사 온 지가 한 6년 됐는데요. 이사올 때 이거 구입한 건데요. 지난 2018년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유튜브 다른 거 시작하느라고. 이거 이제 돌보지를 못 해가지고. 잎이 한 두 개 남아 있었던 거를 이렇게 다시 키웠답니다. 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잘 주고요. 그냥 그냥 뭐 영양제 같은 거 안 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네요. 화이트 스노우. 네. 화이트 스노우. 너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게 번식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거 나온 것들. 화분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주면. 이게 아주 많이 또 번식이 되는 아이예요. 공기정화 식물로도 아주 최고고요. 이거는 이렇게 반 그늘에서 자라도. 너무나 멋진 모습이에요. 화이트 스노우. 네. 이렇게 꼭 눈이 온 듯이. 눈이 내린 듯이. 하얗고 초록이고. 정말 멋지죠. 네. 그리고 반 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 금전수. 네. 금전수도 저희 집에 와서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요. 요즘에 제가 여기 반 그늘. 바깥에. 베란다 거리대. 여기. 발코니에다가. 좀 내놨더니. 집 안에서 클 때보다 훨씬 더. 키가 잘 컸네요. 반 그늘에서도 이것도 아주 잘 자라주는 아이고. 거실에서도. 겨울에는 뭐. 거실에서 이거 다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거실에서도 아주 잘 자라주는 아이들입니다. 금전수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개업선물이나. 짓들이 선물로 아주.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집에 들으면. 이렇게. 돈 모양이라서.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는. 그런. 이렇게. 속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전수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파트 필름. 스파트 필름은. 제가 이렇게. 어디. 농장에 갔다. 이거 얻어온 건데요. 처음에는. 작은 뿌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잘 자라줬습니다.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스파트 필름도. 반그늘에서.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공기정한 식물로도. 이것도. 최고죠. 스파트 필름. 이렇게. 세 가지와. 또. 저희집에서. 잘 자라주는. 고무나무. 고무나무도. 이것도. 방그늘에서. 너무너무. 잘 자라주죠. 네. 그 다음에. 호야. 호야도. 물만 잘 주고. 정성만 잘 들이면. 꽃까지 피워주는. 그런. 안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주는. 식물입니다. 반려식물로써. 최고죠. 호야도. 아주. 보습도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좀. 분홍색으로. 이렇게. 잎이 나오는. 있어요. 호야도. 공기정화 식물로도. 최고고. 네. 저희집. 이렇게. 간용식물로. 요거. 요거.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는. 제가 이제. 저쪽에. 바깥에. 이렇게. 방근을. 거리대 방근에서도. 키우고 있지만. 요거는. 안에서도. 아주. 잘 크는. 수경재배로서도. 좋고. 아이비도. 안에서. 방근을에서도. 아주. 잘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수경재배. 또. 공기정화 식물. 또. 행잉잉. 플랜트로도. 아주. 멋스러운 아이죠. 그 다음에. 가재발선인장. 요거는. 지금. 꽃을 안피우고 있지만. 겨울에. 12월쯤에.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요것도. 예. 안에서. 방근을에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근을에서. 잘 자라주는 식물. 예. 공기정화 식물로. 예. 화이트 스노우. 금전수. 스파트필러. 그리고. 고무나무. 호약. 예. 요거는. 가재발선인장. 요거는. 아이비에요. 요렇게. 이제. 저희 집. 공기정화 식물로서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알려드렸구요. 네. 이제. 바깥에. 네. 일곱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육이. 방근을에서도. 아주. 잘 자라주는 다육이. 일곱 가지. 총. 열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아파트에서나. 네. 집안에. 네. 방 안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식물들이니까. 한번. 그 대신. 이제. 여러분. 통풍을 좀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물도 제때. 제때. 잘 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 이렇게. 반뚤. 반뚤. 샤방샤방. 네. 아주. 아주. 예쁘게 잘 자라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방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주는. 이런.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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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